포항 지진이 인근에 있는 지열발전소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다 라는 정부 발표가 있은 후에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소송 참여가 많이 늘어났더군요 네 어제 범시민대책본부 소송 준비하는 본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전화가 거의 불이 났다고 합니다 전화는 물론이고 그리고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이어서 어제 하루에만 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300명이라고 합니다 지난 2년간 참여했던 분들이 1300명 정도였죠 그런데 하루 만에 300명이 늘어난 거예요 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지진이 결국에 인재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해지면 그 당시에 자연지진으로 분류가 돼서 상가나 공장 사장들은 전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걸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포항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포항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요 자연재해일 때는 보상을 못 받는 각종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누군가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면 그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상대를 국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점점 그런 정황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죠 그렇죠 조금 전 뉴스 컷에서도 들으셨습니다만 포항시장 이강덕 시장도 목소리를 냈는데 포항 지역의 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네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으로 자꾸 사람들이 떠나고 들어온 사람도 없고 도시 브랜드가 손상되고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관광객도 안 온다 이러면서 막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봤다면서 특별법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요 특별법을 제정해서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중앙정부에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항이라는 도시 이미지가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게 포스코 그리고 해병 1사단 그리고 과메기 이런 것 등이었는데 지진이라는 단어가 제일 위쪽에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시민들 포항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그 목소리인 것이고요 자 여기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지진을 유발시킨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이번 포항 지열발전소 만들 때 자문위원이었다 이런 지적을 또 KBS가 했군요 맞습니다 KBS 보도인데 스위스 바젤 발전소라고 있었습니다 2006년에 여기서 시출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진이 난 거예요 포항처럼 포항 사례를 얘기하면서 계속 나오는 지열발전소 스위스 바젤에 있었던 지열발전소 얘기죠 네 그리고 3년 뒤에 폐쇄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기술자 2명 마커스 헤링이랑 로이 베리어라는 두 사람이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계획서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때 실제로 해외 자문 명목으로 예산 2억 2천만 원 책정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어쨌든 만약에 포항에 실제로 자문을 했고 그랬다면 지진으로 무리를 일으킨 기술이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KBS의 지적이었고 또 하나는 어제 JTBC에서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그때 당시에 산업은행에서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금융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때 2011년 4월에 작성된 보고서를 단독으로 확보해서 보도를 한 건데요 산업은행이 이거를 좀 보면서 느낀 게 정밀한 모니터링 기술이 요구된다면서 일단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두 달 뒤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포항지열발전소 업체 사장 대표, 넥스지오 대표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금융 조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원을 호소하니까 박재환 당시 기재부 장관은 말렸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생각이 달랐던 거죠 자원 확보는 전쟁이다 정부도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업체를 좀 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준 겁니다 감사합니다